김명준 앵커는 한일 가왕전 대회에서 송가인이 거둔 화려한 승리에 대해 보도하면서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의 인기는 여전히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를 매료시킨 놀라운 댄스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송가인의 재능뿐만 아니라 이번 승리 이후 그녀가 얻게 된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다른 나역 배우들과 비교할 때 그녀의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했으며 대회 승리 후 단 일주일 만에 그녀의 수입은 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어떻게 15세의 어린 소녀가 이처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송가인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료잡으며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작은 여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녀를 귀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 경우 팀의 보호를 받으며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 의상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하여 화려한 드레스부터 세련된 개인 의상에 이르기까지 무대에서는 그녀는 항상 자신감 있고 매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송가인의 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바쁩니다. 많은 공연과 중요한 행사가 잇따라 이어지고 있으며 그녀는 매번 뛰어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송가인은 현재 그녀의 커리어 정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마다 수백만 명의 팬들에게 열정과 감동을 전달하며 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단지 나이에 의해 정해질 수 없으며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열정으로 누구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